네 안녕하세요 학부모 스포츠 방송 tv 입니다 오늘은 스포티비 어플을 통해서 아마 야구 시청하시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많이들 아실텐데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도 더러 계셔서 우선은 안드로이드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이폰도 동일합니다 일단 안드로이드폰 구글 플레이 스토어 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스포티비 검색을 하시면 어플을 먼저 다운받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되겠고요 네 저도 이제 뭐 가끔씩 아마 야구 고교라든지 고교 야구라든지 방송을 하긴 하지만 저도 스포티비 쪽에 아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 저도 스포티비 항상 좋아하고 있고 제가 그 스마트폰만으로 방송하는 이유가 사실은 따로 있긴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포티비 다우 허용 누르시고요 그 다음 확인 누르시고 자 여기 이제 오른쪽을 쭉 밀어서 시작하기 누르시고 여기에서 이제 뭐 회원가입해서 하신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들 이제 카톡은 뭐 전국민이 다 하시잖아요 SNS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해서 카톡 이거 버튼을 눌러주시면 뭐 카카오톡 로그인 이렇게 해서 이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로그인이 됩니다 앱을 열려고 합니다 계속 어 동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네 저같은 경우는 그냥 동의를 하겠습니다 네 네 온난화로 열지 않게 닫기 이 스포티비 모바일도 이제 그 무조건 유료라고 아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네 여기에서 어 뭐 고규야구 검색하셔도 되고 아마야구 검색하셔도 되고 한번 아마야구로 해보겠습니다 고규야구 해도 나올 것 같고 네 지금 제가 아마야구 검색했을 때 라이브 일정에 초등야구 천안선탈연기 준결승 이게 나와 있고 예약 예정이 있고 초등야구 천안선탈연기 결승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약을 시청 예약을 이미 해놨었는데 이거를 예약 취소를 먼저 한 상태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마야구 뭐 아니면 고규야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런식으로 항목이 뜹니다 그리고 최근에 했던 이마트배도 검색하시면 이런식으로 항목이 뜨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스포티비에서 초등학교 야구 이번 주 주말에 중결승하고 결승 방송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초등야구 이렇게 했을 때 천안 승차량기 중결승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예약하기 누르고 그 다음 결승 예약하기 이렇게 누르면은 알람이 올 겁니다 그때 이제 방송을 이 어플 통해서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뭐 알람이 여러가지 어플 설정상 아니면 휴대폰 설정상 안 왔을 때도 날짜 이제 27 토요일 11시 반 기억해 두셨다가 28일 11시 기억해 두셨다가 이렇게 방송 스포티비 어플 통해 가지고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이제 다양하게 방송해주시고 너무나 이제 감사한 일이지만 스포티비에서 또 이렇게 고맙게 방송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방송사에서 이렇게 방송해주는 거랑 또 이제 아마추어 저희 이제 방송인들이 방송하는 거랑 각자 이제 보는 시선이 다르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병행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특히 이제 스포티비에서 감사하게 이렇게 방송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들 시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들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좀 공유하면서 많은 분들이 좋은 방송 보실 수 있도록 좀 안내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